꿈을 꾸게 그리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온난 소설의 대가 여름부인가? 내 형을 찾고 있어 구대형의 목에 걸려있는 현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?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있어? 우리 형제는 서로 죽기를 바라고 백일형의 목에 걸려있는 현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? 너랑 너랑 한때 형제였던게 알려지면 내 입신양병에 엄청난 해가 돼 우리 형제의 얘기를 써보는게 어떻겠나? 뭘 가져다주면 희망이 될까? 넌 박신함으로 오겠지 자네 정말 천재임에 틀림없네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모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? 땅이 하늘이 되는 세상 별거예요 저런 거 먹자면 자네 ciel이 Britney 감사합니다.